티미 왔다, 티미 왔다 티미? 티미? 너 방독면에 들고 방귀 꼈어? 티미? 방독면이 왜 손상됐지? 그 표정하면 내가 봐줄 것 같애? 뭐 가져왔나 함 보자 아, 티미... 티미새끼 물 한 병... 티미! 하... 니가 이러니까 티미야... 와... 티미! 티미! 뭐 가져왔니? 뭐지? 매비에 변한게 없어 보이는데? 티미는 도끼를 들고 왔구나 또 물병 두개를 갖고 왔구나 아... 고작 물병 두개? 아... 아까 하나 가져와서 뭐라고 해가지고 물병 두개를 가져왔구나 와 우리 티미! 와... 두 배로 착한 사람이 됐네? 하나가... 욕먹었으니까 두개... 와... 우리 티미! 천재 아니야 천재? 내가 아이쉬타인을 나왔나봐 와... 우리 티미... 티미? 애초에 널 보내는게 아니었어 티미 느끼고 있었지 그럴 기미 우린 너땜에 해결 못해 끼리 티미? 독 dann 갔다 오니깐 배고파요 다 쑤세요